쟤는 날 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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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날 바.. 어머 어머 쟤는 날 바꾸어 아니 쟤가 있어 그래도 잘 맞춰서 했네 하이 쉬발 짜고 난리가 다했어 그래도 잘 꼬리 냈어 알았어.. 쟤랑 했어 야 쟤랑 근데 이게 뭐야? 왜? 제롱아. 괜찮아 우리에게 물걸레 청소기가 있어. 설마 우리 집 거실에 갑자기 생긴 저거? 아니 나 근데 아침에 이거 생긴 거 보긴 봤는데 이게 담배야 너도 봤지? 이게 아무것도 없어. 약간 인공지능처럼 생겼어. 제롱이도 그게 안 할래? 진공 물걸레, 진공 후 물걸레. 어? 제롱이잖아? 좀 전에 담배였는데? 어 알아서 교체됐어. 진공 청소, 물걸레 청소. 이 물걸레 청소를 해볼 거야. 근데 사실 나도 안 해봤어. 지금 처음 해봐. 세척해주는 건가 봐. 물을 담아오시오. 갑자기 캐스트가 안 돼? 가자 캐스트 깨러. 일로와 얘들아. 캐스트 깨러 가자. 일로와 일로. 캐스트 하나 줬는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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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세 마리라고 하지. 아니야 아니야. 캐스트 지금 기다리고 있어 애들이. 예. 엄마 여기 이제 이거 넣어? 어? 어? 어디 어느 쪽이신? 이쪽인가? 아 이게 이음새가 이렇게 되겠구나. 해보자구. 물걸레 청소. 아 추워. 스마트 물걸레 청소를 시작합니다. 물을 먹는 소리가 나는데? 물을 먹고 있는 것 같아. 재롱이 근데 약간 안중에도 없음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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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걸레 적셔서 나왔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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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걸레. 물이다. 물이다. 물. 아.. 물이다. 아.. 물이 당당해. 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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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지금 쉬 발자국 닦으러 얘가 출동한 거야. 알겠어? 발음 주의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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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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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롱이 쉬가 양이 많아서 일로 흘러 넘쳐. 아.. 어.. 어.. 여기 쉬가 있구나. 쉬가 흘렀어. 대변패드에서. 잘 청소해두렴. 오.. 깨끗해. 깨끗해. 다 있어. 여기 물이 안 닿은 데가 하나도 없어. 왜 저러고 있어. 저러고 있는데 봐. 과연.. 뒤에 갈까요? 오.. 과연.. 아.. 아.. 얘 뭐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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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집 간다. 오.. 너무 좋은데? 어.. 매트.. 매일매일 걸레질 하기 좋겠다. 그니까. 지금 우리 집 필요한 건데? 저 떡백이 없다. 아니 이거 간식을 못 뜯어먹고 있잖아요. 이거.. 이거.. 야 치워. 물걸레.. 아니 청소기 치워라. 바스락 인형 가지고 노는 줄 알았어. 주머니가 없네. 하나 줘. 알았어 알았어.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어차피 흡입력도 못 겸 우리 담비.. 미용 조금만 하자. 손님 어디 갔어? 어? 간다. 손님. 자 담비. 그거 점프하지 말고 굳이.. 진짜.. 담비 이리 와. 네. 선생님 여기 담비가 지금 약간 목도리 도마뱀이 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얼굴은 조막만한데 지금 몸이 이만해서 이 사이를 좀 그라데 해주세요. 근데.. 빗은 안 주나요?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야매 미용이어도.. 잠시만요. 어? 재롱이네? 재롱. 재롱이도 눈 앞머리 좀 자르잖아. 온 김에 자르는겨. 아까부터 좀 자르고 싶었어. 한숨 쉬지마. 아니 재롱이는 그냥 여기 뺑 이렇게 잘랐으면 된대. 여기 일단 한번 숱을 쳐볼게요. 재롱이 구경하러 왔어. 재롱아. 잘 자르나 볼 거야? 네. 그래 원래 이렇게 자라는.. 근데 자격증 있는 거 맞아요? 자격증 없어요. 저 자격증 있다고 말 안 했어요. 사기 안 쳤어요. 목도리가 좀 얇으면 목도리가 됐어. 털목도리인데 캐시미어 목도리가 됐어. 그 정도면 됐어. 담에 또 치면 되니까. 너 얘는 꼭 여기 와서 앉는다 요새? 내가 담비 안고 있으면 옆에 와서 앉아 꼭. 담비는.. 어? 청소기 테스트하기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자.. 청소기 돌리사.. 청소기를 돌려봅시다. 진공 청소를 한번.. 스마트 진공 청소를 시작합니다. 얘들아! 청소로 나온다. 니네 털 자르로.. 아니 털 치우러. 저 뒤에 있는 거 물걸레고 저 앞에 있는 게.. 아깐 저 뒤로 다녔는데.. 담비.. 귀엽다. 담비 잘 자른 거 같아. 목도리가 좀 없어졌어. 그래? 목도리 없어졌어? 잘 됐네. 담비 귀여워. 아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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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 많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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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리 아무것도 없었어. 우리 애들은 그래도 청소기를 안 무서워한다. 여기 시어볼게. 여기 지금 6,9 1도가 높은데 얘가 피할 수 있을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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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 나 피했어.. 오.. 오.. 피해갑니다. 담비를 피해갑니다. 오.. 오.. 진짜 피해갔다. 쟤 집 간다. 도망치. 아깐 대신 하자. 고발 압축을 시작합니다. 이리 그게 좀 비슷하군. 오.. 오.. 담비 어딨어? 담비 여기 있어 안 보였어 내가 왈발이 좀 더 귀엽게 했어 어쩜 이렇게 잘 있지? 신기한데? 한번 빼볼까? 지금 무슨 소리가 나는데 잠깐만 걔는 여기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행동이구나 잠깐만 나 그냥 열었는데 오 청소 얘도 사용할 수 있어 뭐가 달라? 이게 필터랑 더스트팩이 일체형 설계로 되어 있어가지고 더스트팩 교체할 때다가 필터도 교체하게 되니까 좀 더 깔끔하게 약간 얘 그럼 뚜껑을 좀 덮고 얘 그리고 아까 물걸를 했는데도 깨끗해 그리고 지금 마르고 있어 아 건조시키면 되겠다 응 나τα단단단단단단단단단 끌 rab하냐